울산 MBC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아보고 대책을 찾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울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타지역을 떠도는 이른바 원정진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아침에도 뜨기 전인 새벽 5시. 울산역에 첫 기차를 타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구에 사는 박호관 씨는 아내의 암치료를 위해 1년째 새벽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 서울 수서역까지 가봤습니다. 수서역 환승센터 한차로는 대형종합병원 두 곳이 직접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왔다가 하루 만에 진료가 끝나지 않으면 서울에서 숙식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한 대형병원의 인근 주거지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이른바 환자방까지 생겨났습니다.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유출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내과 환자의 경우 환자 100명 중 80명 정도만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고 20명은 타지역으로 나갑니다. 외과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환자 100명 중 울산에서 치료를 받는 건 75명도 안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과의 경우 2017년에 84.2%는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던 게 5년 만에 80%대로 줄어들었고 외과는 2017년 80% 가까이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7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환자들이 타지를 떠돌며 치료받지 않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울산의 의료 성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